자, 띔 14번이죠. 자, 요 제목에다 좀 별표를 한 5개 치시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강요를 하는 겁니다. 강요야. 자, 얘는 강요. 이거는 설득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거야. 저는 오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선생님, 난 사교육자잖아. 정확히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인스트, 인 하고 집에 가면 돼. 그럼 너네는 그냥 걔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픈 유어 마인드. 이게 제일 중요한 느낌이야. 자, 보세요. 자, 강요를 제가 좀 할 건데 제게 뭐냐. 이 삼차 함수는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어, 네임드 함수예요. 그럼 이게 네임드 함수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해봐봐. 모든 함수에 관한 대부분의 다 사실관계가 몽땅 다 알려져 있어요. 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네. 엄마 고마워요. 자, 그럼 봐봐.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생님, 저한테 어떤 삼차 함수나 사차 함수가 있을 건데 우리 사실 이차함수도 이미 하나 알고 있는 거 있거든. 그 이차함수는 자, 요 정도일 때 알고 있잖아. 선생님, 저한테 보세요. 이렇게 일단은 이차함수가 있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직선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평균값 정리가 성립되는 지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원래 평균값 정리는 존재성에 관한 물음이지 몇 개고 어딘지 관심이 없으나 다항함수는 알려져 있어요. 그게 특이한 함수야. 그럼 이럴 수 있거든.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은 이 점을 알파라고도 얘를 베타라고 둔다고 치면은 자, 이 점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뭐가 될까요? 베타 나누기 2가 되니까 딱 무슨 점이야? 중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얘가 2차일 때야. 선생님, 왜요? 그만하자. 그치? 너무 얘기 많이 했었잖아. 자, 그럼 한 가지 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알고 있고 자, 인문계는 이게 일단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보세요. 요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좌표랑 이 좌표랑 이 좌표가 무슨 차수열을 이러고 있어? 등차수열이지. 그래서 미분계수도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수열이야. 이유는 2차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함수일까? 1차함수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왜 주라고 의문점을 가시면 안 되는 이유는 나는 너네랑 연구하는 경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모든 사전 점검을 다 거치고 이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자꾸 셀렉티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 수업 중에서 요 칠판만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잖아. 무조건 다 하셔야 돼.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3차함수를 좀 알아볼 건데 자, 보세요. 3차함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변곡점 얘기 잠깐 했었잖아. 보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대칭일까? 점대칭이야. 자, 점대칭인데 자, 변곡점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자, 점대칭이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그 우리 엘레멘티드 스쿨 그래듀이트 하셨죠? 그때 뭘 배웠냐? 님 점대칭은 몇 도 회전일까? 그치. 180도 회전이야. 그럼 식일까요? 반식일까요?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점대칭은 180도 회전이야. 180도 회전을 시켰다. 자, 요게 일단 특징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 저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비율관계가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아셔야 되거든. 자, 제가 좀 써드릴게. 자, 두 번째가 비율관계. 자, 이 삼차함수의 비율관계는 예외 없이 무조건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비율관계를 해보세요. 어,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니, 이미 알려진 거잖아? 내가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이 좀 느낌 이상해서 막 파봤더니 비율관계 나왔다. 이게 아니잖아. 이건 알케올리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알고 가자는 소리야. 그럼 너는 이제 이럴 거야. 함수가 이름이 붙었다는 거는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너는 이제 우리 수학2 수업을 어느 정도 거의 끝났잖아. 끝났는데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마찬가지 엄청난 함수야. 특히나 유리함수는 거의 특징 위주로 가는 거 맞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비율관계가 두 가지 결이 있어요. 자, 여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이제 이렇게 한 단어 쓸게요. 접점하고요. 자, 틀을 좀 메모를 먼저 해놔. 자, 접점하고 자, 교점이 있어요. 자, 이거에서 1대 1대 1이다. 이렇게 일단 써드릴게. 자, 1대 1대 1이야. 그럼 너는 1하고 1하고 1 더하면 얼마일까? 3이야. 그래서 3차 함수야. 또 안 믿죠. 또 신뢰가 깨지지. 2차 함수는 1하고 1 더하니까 얼마일까? 2야. 4차 함수는 3대 1이란 게 있을 거야. 3하고 1 더해서 4야. 믿으세요. 믿어야 돼. 여기 있지?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이게 있거든요. 자, 그냥 변곡점 지릅시다. 자, 변곡점하고 자, 규점 사이에 자, 해도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일단 있어요. 선생님, 왜 1대 루트 3일까요? 3차 함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루트 3이야. 네? 선생님, 이거 너무 아니에요. 믿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얘는 항상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너네도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특징적인 그래프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 도형 입장에서만 보면 비유관계 성립하지만은 결국에 너네면 함수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되게 중요하냐.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기하적으로 특성을 가진 그래프이긴 하지만은 결국 막판에는 뭘 쓸 수 있어야 돼? 식을 쓰는 거야. 식을 쓸 때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똑같습니다.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겠지. 자, 얘들아. 이것도 잘 보세요. 인수정리를 쓴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야. 저한테 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다는 게 있어. 세 가지 좀 얘기해줄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한다고 치면 직선처럼 들어가죠. 그럼 얘는 X-A에 몇 승을 가질까? 1승만 가질 거라서 제가 요정도만 탁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1차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하자.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있어요. 자, 접한다고 치면은 얘는 X-A에 뭐가 될까요? 제곱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제 이럴 수도 있어. 어... 3차처럼 접한다라고 그냥 얘기만 하자.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가서요. 자, 요렇게 일단 나오게 되고 자, 이거 역시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일까요? 0이야. 여전히 접하는 건 맞아. 그럼 차이점은 이런 식인데 얘부터는 다 접하는 거야. 접하는 건데 얘는 극점을 가지고 얘는 변곡점을 가진다. 그냥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얘는 X-A에 몇 승이니까? 3승을 가진다. 요렇게 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인수정리 쓴다는 건 주로 이제 어디서 굉장히 유리해지냐면 여보세요. 축과의 관계나 또는 직선과의 관계 또는 곡선과 곡선의 관계를 따지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 저한테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해서 이렇게 있다 있다고 치자. 그리고 얘가 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 축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축이라고 치면 이럴 수 있거든? X축이 있으면 아, 교점, 교점, 교점에서 얘는 결국에 인수를 몇 개 있으면 될까? 3개를 쓰면 그냥 식이 완성되는 거고 또 주의할 거는 최고치한 개수가 항상 1이 아닐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미수 잡으시고 아니면 또 이럴 수 있거든? 선생님, 이렇게 일단 갔어. 자, 일반적인 3차식은요. 근이 몇 개가 있을까요? 3개야. 그런데 얘를 중근까지 다 카운트를 한다고 치면 하나, 하나, 둘 해서 몇 개일까? 3개. 근데 허근인 건 잘 보지는 않죠. 허근인 거는 이렇게 갔을 때가 실근 1개고 허근은 존재한다고 치면 자, 페어로 존재할 거니까 얘는 두 개의 카운트에서 몇 개가 되니까 3개 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거야. 자, 그런데 인수항리 쓴다는 거 자체가 결국에 이제 이럴 거거든? 이 식을 작성하고 관계를 보자는 거 자체가 함수랑 축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이렇게 일단 쓸게요. fx랑 x축의 관계를 볼 때도 매우 유용하지. 근데 이것도 괜찮거든? fx랑 함수랑요. 자, 직선이나 접선의 관계를 볼 때도 매우 매우 유용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저한테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어. 우리 쟤네들을 보기가 힘드니까 주로 뭐 해서 볼까요? 빼서 보면은 이 보라색 선 자체가 결국 뭐의 역할을 하게 될까? 그치? 축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 실근 한 개, 여기서 중근 한 개니까 하나, 둘, 셋, 해가 몇 개 카운트 된다? 세 개가 되고 이 교점하고 이 접점의 좌표를 안다고 치면은 두 개 함수를 뺀 거를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자, 이제 그럴 때 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인수정리를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뭘 쓰는 것도 괜찮을까? 전개식도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전개식이야. 자, 얘들아. 이 전개식을 쓰겠다는 마인드는 그냥 이제 이것도 괜찮고 우리가 너무 인수정리 단위로 일단 쓰는 거는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 선생님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거 봐봐 함수가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너네 머릿속에 어, 얘는 실근이고 1차인데 어? 떠 있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얘는 1차 단위로 묶어요. 그럼 나머지 몇 차가 남을까? 2차는 전개식으로 쓰시면 돼. 그렇게 일단 가는 거지.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인수정리란 전개식을 적절하게 뭐한다? 섞어서 일단 잘 사용하시고 어쨌거나 미지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 계산은 무조건 일단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자연계 수업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틀로 좀 잡아주냐면 미적분은요. 잠시만요. 어, 인문계가 배우는 이 교육과정 중에서 되게 검증이 잘 되는 과목이거든요. 왜? 막판에 뭘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자, 결국에는 계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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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봐봐. 우리는 아주 잘 알려진 well known function을 다룰 거야. 삼차 함수야.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림에 승부할 수가 없는 이유는 얘가 함수기 때문이야. 그림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그려놓고 막판에는 뭘 한다? 계산을 통해서 식을 작성하는 게 굉장한 목표거든요. 자, 식을 작성한다. 자, 그리고 항상 염두할 거는 이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이과들이 이걸 잘 못해. 근데 문과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부터 지루가거든요. 삼차 함수나 사차 함수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우리 잘 생각해보는 결국에 관계가 이럴 거야. fx는 허공에 떠있으면 함수를 못 쓰지.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뭐랑 엮어서 쓸까? 축이 있어요. 그럼 너네 너무 잘 쓰지 않아? 근데 직선이나 접선이 있어서 똑같다는 생각하셔야 돼. 두 개 뭐하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 곡선하고 곡선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교점만 가지면 1차가 될 거고 접하면 2차 또는 때에 따라서 몇 차로 접할 수도 있을까? 3차니까 그렇게 식을 써나가시면 되니까 결국 목표는 주변을 잘 끌어서 확 확 휘감아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fx를 작성하자가 목표가 될 거야.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비율관계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보세요. 식을 쓸 때 거의 이걸 이용하면 깡패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약간 홍길동전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쓰면 되는데 내가 한 3년 전인가?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문과 수업하다가 썼다가 한번 가루가 되게 까인 적이 있거든요. 아 교육과정을 준수하자. 너네 수업 잘 들어보면 나만큼 교육과정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잘 들어봐. 그럼 이건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쓰자는 거야. 그리고 이미 평가원도 금기를 깨고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고 이게 최근에 한 2, 3년 전만 보면 약간 앵꼬가 났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은연중에 팍팍팍 내버리거든.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거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그 재밌어요. 내가 하는 얘기들은 교육과정에 벗어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믿으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 자, 기억을 좀 잘하시고 자, 오늘 내 변곡점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면서 자, 이게 뭔가를 좀 잘 아셔야 되니까 먼저 하나씩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세요. 1번에 삼차함수 그래프에 뭐라고 돼 있어? 개형이지, 그치? 자,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작년보다 한 내용을 더 간지나게 이제 좀 조금 더 멋있게 일단 이제 노래가 결국 막판에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조금 무더운 것 같아. 그치?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삼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야. 자, 그래프의 개형이다. 자, 삼차함수 그래프 F는요. 도함수가 몇 참수예요? 이차수지. 그럼 도함수가 축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자,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이 될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 도함수가 이차수야. 이차수랑 축과의 관계에서 가장 독특할 때가 또다시 뭐 할 때가 있을까? 접할 때죠. 어?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아, 세 개로 나눠보자. 하면서 자, 내가 이제 요거를 일단은 먼저 그리고 자, 두 번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최고창에서 양수인 것만 볼게. 얘가 F'이라고 두면은 자, 여전히 저 도함수 F'에서 감상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양수고 양수야. 도함수는 뭐다? 부호야. 그쵸? 부호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얘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자,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변곡점에서 미분계수가 그냥 뭐가 될까요? 0이죠. 여전히 무슨 가하는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야. 사실 그러면은 이렇지 않나 싶어. 얘가 이렇게 가서 증가하다가 미분계수 0이야. 또다시 이렇게 일단 증가할 거니까 자, 요 함수가 F가 되고 얘가 요 점이 변곡점이면서 점대칭의 무슨 점일까? 중심점이죠. 라고 요 정도는 뭐 그냥 이제 베이직하게 끌고 가는 건데 자, 요거 좀 잠깐 보세요. 선생님, 이 변곡점은 점대칭의 중심점이면서 자, 얘는 180도 회전시키면 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얘를 기준으로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두 개가 뭐하다는 소리일까? 같다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도함수가 내가 요쪽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가면 대칭이지. 자, 이렇게 일단 잡았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얘를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지점이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뭐한 지점일까? 같은 지점이야. 그럼 결국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아, 두 도함수의 도함수 값이 똑같은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하고 자, 요 지점에서 무슨 개수가 같을까요? 미분 개수가 같지. 그쵸? 요렇게 일단 보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일단 쓸게. 뭐 이거 외울 건 아니니까 얘를 A라고 잡고 A 마이너스 P A 플러스 P 해가지고 대칭 탁 나오면은 조건이 이렇게 잡혀요. F 프라임에 A 마이너스 P랑요. F 프라임에 A 플러스 P가 같다. 이렇게 일단 나오면은 도함수 값이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벌어진 만큼 똑같으니까 도함수는 몇 차함 생각할까? 이차함수가 이차함수가 무슨 정해지라고 생각할까요? 대칭성이죠. 당연히 하는 생각이야. 자, 그래서 결국에 아, 요거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은 X는 A에서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니까 F는 무슨 곡점을 가질까? 변곡점을 가진다. 자, 요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 그러면은 180도 회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180도 회전시켰어. 그럼 너네 보조도형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그리고 있잖아. 뭐가 있어? 그래, 소셜 큐를 좀 배우세요. 그럼 결국 뭐냐? 아,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딱 그렸어. 원이 딱 만나는 요점하고 요점은 상대적인 위치가 뭐하는 점일까? 같은 점이고 변곡점이 저 원의 중심이겠지. 괜찮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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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자, 그 다음에 이 점하고요. 이 점하고 이 점 세 개를 제가 연결을 한다고 치면 무슨 선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 일칙선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 두 개도 뭐 할까? 같죠. 자,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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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X앞에 Y쯤 몽땅 다 무슨 차줄일까? 등차줄이고 접선의 계획은 당연히 덤으로 뭐 할 수밖에 없을까?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가 되겠지. 자, 이건 이제 기본 개형에 관한 문제야.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과연 이 함수의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왜? 식을 써야지 마지막에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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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F'이 최고치한 개수를 제가 P라고 잡았다고 치면 P 말고 다른 거 쓰자. 뭐 K라고 잡았다고 치면 아니야, 아니야. Q라고 잡았다고 치면 X-A의 제곱이지.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있어요. F'을 무슨 분하면 될까? 적분하시면 돼요. 자, 애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잘 들어봐. 선생님, F'X가 Q 곱하기 X-A의 제곱에 가서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저식을 적분하면 몇 차례의 인수로 가질까? 3차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면 되겠네. 얘를 적분한다고 치면은 뭐 이제 계수는 생략하고 네모에 X-A의 3승 더하기 C다. 이렇게 일단 되면서 또다시 확인되는 게 도함수가 어쨌거나 선대칭인데 원래 함수는 무슨 대칭이 되었다? 점대칭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그냥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직선과 엮어서 식을 쓰는 것도 있어. 그럼 직선 중에서 가장 특이한 선이 무슨 선일까? 접선이죠.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냥 여기 봐. 너무 다져 걸려가면 안 돼. 여기 있지?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거야.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보게 될 거야. 진심해. 그럼 계속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지. 오늘 이거를 완벽하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이 선은 이 변곡점인 이 점에서의 이미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상태일까? 0이잖아. 그쵸? 어? 그럼 이럴 수 있거든? 만약에 이걸 x축이라고 두면 식이 너무 쉽게 써지죠. 그쵸? 왜 그러냐? 이 상태에서 이게 a가 될 거니까 자, 얘는 x-a 몇 승을 인수로 가질까? 3승을 인수로 가진다. 이 얘기야. 그쵸? 자, 이럴 수도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근의 관계를 좀 잠깐 봐주면은 자, 이 그림 하나 좀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 삼차함수야. 여전히 저함수는 무슨 가하실까요? 증가하죠. 그쵸? 자, 보세요. 선생님, 내가 x축과 평행선을 그릴 건데 그중에 가장 독특한 얘가 기준선이야. 얘가 기준선이야. 얘는 여기서 함수값도 0일 거고 접하지. 그쵸? 접하는 거야. 자, 근데 자, 절대로 2차로 접하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로 접하려고 치면은 나머지 실근이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몇 차일까? 3차예요. 그래서 이 근은 3중근이야. 자,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봐봐. 선생님, 만약 이렇게 간다고 치면요. 실근 한 개랑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근일까? 허근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얘는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기억 잘 하시고 그럼 이제 이거의 비교로서 볼 수 있는 게 그다음 그래프가 이게 있거든요.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랑 얘 차이의 감상 포인트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거든? 어? 선생님, 차이점이 이럴 거예요. 얘가 A가 되고 A 마이너스 P가 되고 얘가 A 플러스 P라고 두면 사실 일단은 여전히 대칭은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도함수 부호도 똑같고 얘는 0이었으나 얘는 이게 무슨 숫가? 양수야. 여전히 반곡점은 도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A라는 지점이 생기긴 할 건데 얘는 그 A라는 지점에서 도함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접선의 규기 또는 미분계수가 무슨 수가 될까요? 양수가 되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야. 이렇게 가서 증가하다가 자, 여기서 미분계수가 무슨 숫가? 양수가 되고 이렇게 일단 넘어가서 자, 꿀렉 넘어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좀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 그래프는 식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래프는 아직 입문계한테 식을 쓰게 만든 적 없으나 요즘에 출제하는 거 보면 그냥 모든 거는 이제 가능이야. 모든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도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얘 F'이라고 쓰면 네모에 X-A의 제곱 더하기 B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저식을 무슨 분하시면 될까? 적분 또는 또는 이럴 수도 있어. 얘도 적분 가능하고 직선과 엮어졌을 때 직선 중에 무슨 선을 선택하기가 가장 합리적일까? 접선이죠. 자, 보세요. 얘가 으 으 이렇게 넘어가는 접선이 있어. 자, 우리 아까도 이 얘기했어요. Fx랑 X축의 관계는 직선이와 접선의 관계는 축과의 관계란 몽땅다 뭐하다? 똑같다. 자, 이거 자연계 애들이 잘 못해요. 이유는 걔는 유사 입과들이 되게 많아. 하지만 너희들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가 Fx야. 얘가 Gx야. F를 잘 쓰려면 G를 그냥 엮어야 돼. F에서 G를 뭐 하면 될까? 빼. 근데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러시면 돼요. 어? 그냥 이게 축이네. 몇 중근? 3중근? 이러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Fx-Gx 해가지고 자, 네모로 그냥 쓰시고 최고차항의 수야. X-A에 몇으니까 3승 이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자, 접선만 구할 수 있으면 얘는 옮겨서 뭐 할 수 있다? F를 결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인문계는 요 생각도 하셔야 돼. 도함수를 무슨 분할 수 있다? 적분해서 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어,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 인문계는 없었으나 이제 생겼어요. 깡패예요. 그냥 아무거나 내거든요. 자, 보세요. 얘가 스쳐 지나가니까 교점은 한 개야. 서로 다른 실근은 한 개지. 즉, 나머지 두 개는요? 허근이죠. 그렇죠? 없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돼. 얘랑 내가 평행한 선을 계속 그려. 교점은 계속 몇 개일까? 한 개지. 너희 설마 이런 생각. 어, 샘, 샘, 샘. 없는데. 얘 안 뒤지. 아니야. 계속 꾸준하게 몇 개일까? 한 개가 되겠죠. 자, 고르고 있다면 보시고 얘를 두 개를 빼서 엮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어메이징 중요한 얘기야.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중요한 얘기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함수를 쓸 때 대부분 축과의 관계를 보니까 축을 보고 많이 쓰잖아? 근데 직선이나 접선이나 곡선이 있어도 상관이 있다는 소리인가? 없다는 소리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로 잘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정말 뭘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가세요. 여기 있죠? 자, 이 단어는 한에서는 정말 다 알아야 돼. 그래, 시험장 가서 빨리빨리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기억을 좀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내용을 좀 적어놨고 그럼 우리 이거 관련해서 문제 딱 하나만 보고 이제 뭐 대단히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거기 잠깐 봅시다. 5번 별표 5개 치세요. 그 집에 가서 화면으로 저를 다시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 집에서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문제를 풀어온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꼭 안 풀어오잖아. 다들 뚝배기 깨버려야 돼. 뚝배기 깨가지고 그 다음 얘기 안 할 거야. 자, 봐봐. 이게 무슨이냐. 너네가 푼 풀이랑 내가 푼 풀이를 좀 비교하면서 너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 이제 최대한 제가 하는 대로 너무 100%까지 아니더라도 좀 잘 따라할 수 있어야 돼. 익숙해지면 이게 제일 편할 거니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실제로 제가 실제로 수학하는 걸 수업할 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해요. 그 다음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너네한테 이제 생략, 생략, 생략 그럼 수업이 수업이 포인트가 생략이잖아. 그래도 나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일단 그 정도 일단은 이제 틀이 잡히는 게 맞을 거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고등학교 수학이야. 야, 그래봤자 중졸인 것들 시험 보는 게 수능 시험 아니겠어요? 고졸은요?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거의 이제 5번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문제 한번 보자. 양수 A다 주의치아. 양수 A야. 양수 A에 대해서 A, 0에서 자, A, 0에서 곡선 Y는 3X 3승이야. 어? 3X 3승은 기함수죠. 무슨 점 대칭일까? 그치? 오늘 반응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화면에 영구 보존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럴 거예요. 쌤, Y는 3X의 3승이니까 아, 그래.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은 원점이 무슨 곡점일까? 변곡점일 거고 자, 그림을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못 그리겠고 일단 상태 파악만 할게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일부러 해준 이유는 상태 파악만 하자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그리면 그림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림으로 상태 파악을 하고 의심되면 막판에 뭘 하는 게 맞을까? 계산이죠. 항상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대입 A, 0이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자. 쌤, 여기를 제가 A, 0이라고 잡았어. 여기에서 3X3의 근접선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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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그치? 자, 그 다음에 0, A야. 0, A에서 접선 그었더니 자, 문제에서 하신 얘기가 얘네 둘이 무슨 행하대요? 평행하대. 자, 우리 접선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접선을 제가 미리 수업한 이유는 그 접선을 엮어서 두 개의 함수를 빼서 얘는 식을 뭐 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룩겟미, 룩겟미, 룩겟미 셧더팍업 룩겟미 이거 봐봐. 자,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님. 접선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접점을 모르면 뭘로 설정하는 걸까? 미지수야. 그럼 저 이러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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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모르니까 T로 잡고 얘 모르니까 S로 잡자. 빠가. 이건 그냥 빠가. 빠가. 그럼 미지수 파티를 해요. 최대한 함수의 특징을 살려서 생각하셔야 돼. 내가 얘를 T,3의 T의 3승이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될까?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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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봐봐. 자, 얘는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3의 T에 3승. 이렇게 일단 잡으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럴 거야. 여기서 미분 개수의 미분 개수의 미분 개수가 몇 T제곱일까? 9T제곱이야. 이거랑요. 이전부터 이전까지 평균변화 알고 이전부터 이전까지 무슨 변화를 갖다 오시면 될까? 평균변화를 갖다 이거 풀면은 답이 나올 거야.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 얘 쓰면은 T마이너스 A분의 3T의 3승. 얘는요. 어, 이거에서 이걸 빼보자. 자, 뺐을 때 T분의, 자, 그리고 나서 A 빼기 더하기 3의 T의 몇이니까? 3승 이렇게 일단은 되겠지. 자,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갠데 지금 식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은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먼저 정리할게요. 이유는 T제곱이 너무 많잖아? 자, 여기 보세요. T는 절대로 정황상 봤을 때 0이 아니야. 그림으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어. 아, 조금 쌀쌀한데? 아, 저 친구가 온도를 좀 잘 못 맞추네. 곤란해졌어. 자, 맞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얘가 T제곱을 없애면 이거, 이거, 3이지. 너 잘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You can do it. 봐봐.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T제곱으로 지울 수 있죠. 그럼 지워주면은 이거, 이거 살아야지. 그 옮겨주면은 3T-3의 A가 되고 얘가 뭐가 될까? T야. 그럼 T랑 A 사이 관계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2의 T가 3의 A니까, 자, 이 정도에 딱 왔다고 치자.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이러시면 돼. 뭘 하던 일단, 어차피 일단 관계상으로 똑같이 나올 건데, 어, 이렇지 않니? 선생님, 얘는 T분의, A가 3분의 몇일까? 2T죠. 3분의 2의 T 더하기 3T의 제곱이니까, T는 0이 아니잖아? 나눠. 3분의 2 더하기 3의 T야. 오, 깜짝이야.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몇 T제곱일까? 9T의 제곱이다. 이거를 풀어도 좋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보세요. 얘를 풀었을 때, 6의 T의 제곱이 3분의 얼마일까요? 2죠. 그럼 이거, 이거, 이거 하면은 9분의 얼마일까? 1이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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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일까? 3분의 1이야. 그럼 내가 구하는 게 접선의 뭐예요? 기호육이지. 어? 그럼 이렇지 않냐? 9T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너희 T제곱이 9분의 1이니까, 자, 아니, T제곱이? 아니야, 다시. 접선의 기호육이, 아, 내가 구하는 게 A값이구나. 미안. 자, T가 3분의 1이야. T가 3분의 1이니까, 자, A값은 얼마일까요? 9분의 2가 되겠지. 자, 9분의 2야. 그래서 얘는 90 곱하면 답이 얼마일까? 20이죠. 어, 이런 상태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어, 이 프리에 대한 제 점수는요? 90점? 잘 풀었어요. 왜? 어차피 입시에서 중요한 과정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가 좋아야지 과정이 미어가 되는 거야. 그치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 와, 프리 과정은 좋았는데 틀렸어요. 하하, 의미가 없잖아. 답을 무조건 명확하게 내셔야 돼. 그럼 이게 무슨 행이냐?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이게 왜 이제, 그래도 잘했어. 왜 내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냐면, 당연히 고등학생이 부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야. 얘랑, 얘에서 일단은, 좌표가 대칭이라고 잡아서 일단 쓴 거고, 잘했어요. 잘했어. 계산만 하면 되거든. 어차피 접선에, 내가 수업했다면 이 얘기했잖아. 미지수 잡고, 저스트 계산이 훨씬 더 뭐하다? 많다. 그런 의미를 아주 좋아. 괜찮아. 이건 이제 예전에 자연계 시험에서 그렇고, 너네 시험은 무조건 4점이 28번 정도 될 거예요. 분명히 이럴 거야. 자, 그런데 내가 하나의 얘기 좀 더 해줄게. 우리는 무조건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커리어에 5점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접선이란 것은, 곡선이 달라붙어 있는 거야. 접점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그럼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바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지 주머니 있잖아. 이렇게 같이 딸려다니는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선생님, 이 점이, 점대칭의 무슨 점일까? 도와줘. 중심점이죠. 잘 들어오세요. 이 접선, 이 섹션을, 180도 딱 돌렸을 때, 요게 탁 돼야 되는 거 맞지? 그쵸? 접선을 일치해야 돼. 자, 잘 생각해보세요. 봐봐. a, 0이 있어. 얘를, 90도 돌리면 이해지. 180도 돌려서 얘가 나와야 돼. 끝났어요. 얘가, 마이너스 a, 0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 접선, 그래야지 접선에서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뭐? 그러면은, 얘 무슨 삼각형이야? 직과삭형이야. 기울기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9t의 제곱이 1이다. 이걸로, 눈알로 풀리는 문제예요. 이거 기울기가 얼마겠어? 1. 얘도 얼마? 1. 그럼 t값 나왔지. 그럼 a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접선을 쓰세요. 그쵸, 접선을 써서 무슨 절표는 거 합니까? 엑셀탈. 이렇게 일단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확인. 얘를 90도, 180도 돌렸을 때, 이런 그림 좀 틀렸는데, 얘도 0,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기울기가 그냥 1이다. 이 얘기야. 그쵸? 이 문제는 처음부터 뭘 제시한 거랑 똑같을까? 미지수로 내가 잡긴 했지만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주고 출발한 건 똑같아? 1이라고 주고 출발한 거랑 거의 유사하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과연 고등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사실 시험장에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굳이 너무 거칠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충분히 아까 점대칭을, 이거랑 이거 좌표 둔 것만 해도 축하해요. 그치?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이제 이해를 하고 가자는 소리죠. 자, 답은 어쨌거나 똑같이 20이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본격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들아, 얘들아, 박수 한번 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와, 와, 대학 가자. 와, 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아까 비슷하게 좀 봤기 때문에, 자, 여기 잠깐 보자. 새 도함수가 이렇게 F 프라임이야?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잘 알고 있는 개형이니까, 양수, 음수, 양수에서, 저 우리 바로 직전 단어에서 이 그래프를 유도로 한번 했어요. 증가하다가, 감수하다가, 이렇게 일단 가고, 자, 이거 역시 감상 포인트는 변곡점이야. 여기서 접선의 길기가 지금, 저 그림상으로 무슨 소가 될까? 최소죠. 이렇게 접선 스르륵 딱 그으면은, 자, 얘는 접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거야. 여전히 쟤는 몇 중근에 인식될까? 3중근이에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평가해서 야비한 걸 한번 냈거든요. 이건 그냥 야비한 거야. 거의 이제 약간 뭐, 친일파 느낌, 이거는 문제가? 보세요. 애들한테 사실은 인문가야 되고,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냈으니까 저는 또 가르쳐줘야 돼. 그럼 이런 식이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그으면 계속 시근이 몇 개일까? 한 개인데, 이거는 확정이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가잖아? 접하고 싶은데 못 만나지. 그래서 허근이야. 떠 있는 거야. 축으로 봐도, 자, 축으로 보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 만나니까 규점 한 개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될까? 자, 얘는 나머지 죽이는 허근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에 인식 자체를 이렇게 해야 돼. 자연계가 이거 진짜 못해. 인문계는 잘하는 거는, 그냥 이거를 새로운 뭘로 생각하시면 될까?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그렇죠? 자, 마찬가지야. 자, 이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좀 잘해야 되거든, 근데 189부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183 봐봐. 그러면은, 내가 이건 책에다가 써놓기가 좀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이제 원고 쓰다가, 이제 이거를 한 페이지를 넣었다가, 그냥 페이지 드러냈거든요. 드러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해서, 내가 간단한 점 좀 써도, 이렇게 너무 자세게 써놔, 그냥 지워버렸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 그럼 3차 함수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무슨 곡점 유지의 탄생일까? 변곡점이야. 아무리 봐도, 이 그래프나 그림은 감상 포인트가 있잖아? 너는 유리함수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무슨 포인트일까? 뷰 포인트, 감상 포인트야. 무리함수면은, 시작점이 감상 포인트가 되겠죠. 항상 그러시거든? 그런데, 그러면, 얘도,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 자, 나는 오늘 너네가, 이거를, 외우고 그냥, 가길 바래요. 딱, 세 글자거든요. 외울 수 있어요. 세 글자이기 때문에, 밥 먹다가 까먹을 글자는 아니야. 알겠지? 자, 보세요. 저한테, 3차 함수가 있어. 봐봐.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쓰려고 치면은, 점대칭의 중심점이니까, 이거랑 이거 길이가 뭐 하셔야 될까? 같아야 돼. 그럼 너는 이럴 수 있거든? 얘가 알파 플러스 P가 되고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뭐가 될까? P다.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Fx라는 식이 있어요. Fx라는 식을요. Ax의 3승 더하기, B의 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다라고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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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는 0의 방정식이죠. 세, 세, 세 근이라고 쓰자. 근의, 합은요. 얘랑, 얘랑, 얘 세 개를 뭐 하시면 될까? 더 하시면 돼. 더 하시면 돼. 몇 알파야? 3알파야. 우진이 현대미술 데뷔 중이에요. 3알파야. 근데, 얘는 0을 풀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다니셨나? 그쵸? 근과 괴수관계 기억나요? A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B야. 잘 들어? 잘 들어? 셔터파크, 이거 봐봐. 셔터파크, just follow me, look at me, 봐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상황.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출산 순간인 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상수가 있어. 상수가 있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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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의 합도 몇 알파? 3알파야. 왜 그러냐면, 얘는 K 해봤자 얘랑 얘를 근드려 안 건드려. 합의 일정이에요. 그 다음에, 쌤. 얘 접하죠. 어? 얘 중근이지. 중근을 두 개 카운트로 하면 쟤도 3알파야. 그럼 이렇다면은 직선도 되지 않을까? 보세요. 이 점, 이 점, 이 점, 3개 합도 3알파야. 왜? 직선해봤자 얘만 건드리지, 얘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리죠. 그래서, 변곡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해석의 기준점이어서 그래. 3 곱하기 무슨 곡점일까? 변곡점.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왜 3일까요? 3 참수니까. 진짜 근이 3개라서 그래. 그쳐나? 3 곱하기 무슨 곡점? 변곡점. 3 곱하기 무슨 곡점? 변곡점. 자, 그럼 여기서 내 얘기를 잘 들어봅시다. 쌤, 그러면요. 그래요. 봐봐. 이렇게 3차함수가 있어. 변곡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줬어요. 도함수가 x니 2에 관한 무슨 칭일까? 대칭이야. 변곡점 x좌표는 얼마일까? 2야. 잘 들어. 난 분명히 올해 이거 가르쳤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으나 난 그래도 가르칠 거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건 가르쳐야 돼요. 무게 칼이 들어오면 피해야죠. 봐봐. 자,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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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시간에 합은 뭐가 될까? 6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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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와, 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럼 한 가지 더. 조금 미묘하게 보실 거는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이거를 몇 개 카운트한다? 두 개로 취급해서 접접, 교하면 합치면 얼마일까? 6이야. 이유는 변곡점이 얼마일까? 2니까. 자, 이제 이거부터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신대요. 책에서 180 넘겨봐. 4쪽에 보면은 그 첫 줄에 저의 분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어느 누구의 강의를 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의 책도 참고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않아. 분명히 내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섞이고 싶지 않아요. 뭐 이제 그 가수들은 막 그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 노래 들으면서 뭐 영감을 얻고 그러잖아. 이건 영감을 얻은 게 아니고 학문이잖아. 그렇잖아. 잘 들어야 돼. 내가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참고. 저의 분노가 있네요. 참고. 삼참실 그래프에서 대칭이 되는 중심점이 무슨 곡점이야? 자, 여러분들은 감상 포인트가 변곡점이야. 앞으로. 알겠죠? 변곡점이야. 자, 감상 포인트가 뭐다? 변곡점이야. 감상 포인트가 변곡점이에요. 오목과 블록이 바뀌는 점이라고 하는데 미적분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냥 알고 가자는 거야. 그냥 알고 써야 돼. 변곡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야? 그치 않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제가 출발을 좀 할 건데 그 3번 내용에 보면 3차 함수 그래프에 자, 비율관계라는 특징이라는 게 있죠. 자, 너는 이제 잘 알고 쓰는 거야. 자, 이거를 제가 소개를 좀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알았어. 그럼 또 써야지. 엄청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3 곱하기 무슨 곡점이다? 변곡점이야. 어, 이걸 받아들이기 싫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랑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밝혀둘게요.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이거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잘 들어봐. 선생님 여기 봐봐. 제가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여기 보세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꿀렁하고 아름답게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곡점이 보여야 돼? 변곡점이야.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가 지금 무슨 대까요? 극대야. 얘는 무슨 소일까요? 극소야. 자, 내가 극대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규격이 얼마일까요? 0이지, 그치? 자,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좀 주장을 할게. 이게 3차 함수는 이미 완결성 있게 결정이 된 함수야. 결정이 된 함수인데 내가 한 가지 좀 주장을 해주면 내가 이 극대에서 접선을 딱 그려서 내가 얘를 x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일반적인 증명을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얘를 0이라고 두고 얘를 제가 3k라고 두고 출발할 거야. 그럼 이 3차 함수 fx의 식을 쓰면 p에다가 x제곱에 x- 몇 k일까? 3k 다 쓰고 자,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면서 증명을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증명을 했더니 그 문과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증명이 엄밀하지 않네요. 자, 잘 들어봐. 저 증명이 가장 완결성 있는 증명이야. 걔가 거슬려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의 무지함이 무식함이 되고 그게 응회함이 되면서 거슬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걔가 거슬리는 지점은 이거 왜 니만들에 0으로 잡냐는 거야. 우리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2차 함수는 가장 일반적으로 두려고 치면 AX제곱밖에 없어요. 자, BX덕이시는요? 무슨 이동의 결과일까? 평행이동의 결과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0이 있고 얘가 3k가 있지. 이렇게 둬도 전혀 무관한 거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안영미 춤추는 거 봤어요? 그런 비슷한 거야. 평행이동 시켜도 자, 형제님도 여기 보세요. 평행이동 시켜도 함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집에 동생이 있어. 다리 잡고 막 당겼어. 여전히 뭐야? 동생이야.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가지고 함수의 모양이나 특징, 비율 또는 미분 개수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장 특징적으로 센터에 잡고 증명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f'x를 계산을 해주면 p에 2x의 x-3의 k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일단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 2차 함수. 자, x로 묶어 볼게요. p에다가 x 자, 그리고 나서 x로 묶었더니 자, 얘는 남는 게 2x, 3x 3x- 몇 k가 될까? 6k야. 얘가 0이 된 지점 얘가 0이 된 지점에 가지고 x가 몇 k라는 거 알았어? 2k야. 네? 뭐야? 뭐라구요? 얘가 2k야.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지금 잘 봐야 돼. f가 3차 함수면 도함수는 2차 함수지.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일단 0이야. 얘가 몇 k일까? 2k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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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도함수 나오겠지. 정중앙에 무슨 곡점 있어? 변곡점. 얘가 k야. 어, k 너무 슬프지 않니? k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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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게요. 공부할게요. 어, 제가 알아볼게요. 봐봐. 얘가 k야. 너무 쓸쓸해.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가슴이 확 막히더라고.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k야. 얘도 k야. 0. k. 2k. 몇 k? 3k. 1대 1대 1이야. 그래서 접점과 교점 사이에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의 비유관계 생겼는데 자, 우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똑똑한 척이라 좀 해보세요. 0. 0. 3k. 합이 얼마야? 3k야. 그래서 변곡점이 k야. 바로 나오는 거야. 0. 0. 3k. 더하면 3k야. 그저 변곡점은 k야. 됐어?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어차피 이 섹션이나 이 섹션은 당연히 무슨 층일까요? 대칭이야. 얘 2k야. 얘 k야. 얘 0이야. 얘 얼마일까? 마이너스 k야. 2k. 2k. 마이너스 k. 더하면 몇 k일까? 3k야. 3k로 일정한 정량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겨. 그러면은 여러분은 두뇌가 있으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자. 변곡점 얼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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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점 얼마야? 변곡점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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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응. 굿. 얘 얼마야? 그래. 왜? 4, 2, 0, 마이너스 2. 또는 변곡점이 2니까 합은 얼마일까요? 6이지? 4. 4. 얼마 빼면 좋을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굿.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자, 선생님. 그럼 이 3차 함수라는 것은요. 굉장히 준일하게 비율이 탁 확정적으로 맞춰져 있는 함수야. 그래서 내가 선을 이렇게 일단 그었다고 치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또 끊고 이렇게 탁 끊었어. 얘도 끊었어. 얘도 끊었어. 얘도 끊었어. 자, 이 카드 이 카드 다 무슨 동일까요? 합동이에요. 자, 직사각형 8개 안에 3차 함수로 완벽하게 껴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지금 변곡점을 일부러 K로 잡은 거지. 자, 그래서 말을 잘 들으세요. 접점하고 규점 사이에 몇 등분점일까? 3등분점. 그렇게 무수로 좋고 그냥 K를 찾으셔도 좋아요. 변곡점을 찾으라는 소리야. 이해하겠어?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해하겠어? 이해해? 왜요? 몰라요? 이해해? 자, 한 가지 더. 그럼 우리는 아까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게 저건 축과의 관계잖아. 직선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거 봐봐.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 자꾸 눈 감으면 신년 운세 봐줄 거야. 잘 들어. 여기에서 극대는 아니에요. 접선을 그을 수 있지. 접선을 그어보자. 이게 접점이죠. 얘랑 접선의 규기가 똑같은 시험이 무조건 뭐 할까? 있을 거야. 그게 평균값 정지. 근데 여기서도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값이 똑같은 미분계수는 몇 대면 내분점이 있을까? 2대 1 내분점. 그래서 알려진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어? 얘랑 접선의 규기가 똑같은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연결하면은 무슨 곡점이 나올까? 변곡점이야. 여기가 변곡점이야. 자, 여러분 이제 관계가 다 똑같아졌어요. 접, 변, 또다시 접 얘가 교점이야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야 잘 대답해봐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4야 변곡점 얼마야 변곡점 얼마야 변곡점 얼마야 0이야 굿 마이너스 2 0 2 얼마 4 변곡점이 원점이 x자표 0이야 어릴 때 아마 내신시험에서 이런 거를 내서 애들은 계산을 막 하나 손목이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접선을 또 그려요 여기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어 진짜 계산 파티 변수 파티 계산 파티 막 하고 나면은 이게 계산이 막 돼 이게 계산이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 2야 얘 0야 마이너스 2야 얘 얼마일까 마이너스 4 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은 변곡점이 0인 게 확인이 됐지 2 2 마이너스 4 바로 찍을 수도 있죠 이렇게 보셨을 때 결국에 축과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이죠 스르륵하고 지나갔어 다 필요 없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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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더해도 얼마일까? 0 이유는 변곡점이 0이니까 변곡점 곱하기 얼마? 3 그래서 변곡점을 찾아야 돼 자꾸 네 못 찾으시면 안 되고 이제 변곡점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변곡점 곱하기 얼마? 3 그쵸? 자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결한 거 뭐냐면 접점과 교점 사이에 몇 대 몇 대면 내분점이 있을 것이다? 1대 1대 1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변곡점과 교점 사이의 비율 이것만 알면 오늘 끝이 나요 내용을 너무 단순하지 않니? 너무 심플한 얘기야 그리고 변곡점 곱하기 얼마? 3 변곡점 곱하기 얼마? 3 문신하세요 여기다가 해 그렇지 컴퓨터 인펜을 해 그리고 찍어 그렇지 그냥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증명관계를 써놨고요 그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2번이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자 변곡점을 지나는 무슨 선에 관한 비율관계? 직선에 관한 비율관계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오해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그 고등학생은 사실 당연히 안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너네 얘를 엑스축으로 보자는 거는 응 하고 땡기자는 거야 응 하고 올리면 얘야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은 또다시 무슨 척축처럼 보일까? 엑스축 그래서 접하니까 중근 소비하신 거고 얘는 교점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전혀 무리가 없지 이해하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삼차함수가 이렇게 여기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극값이 없이 그냥 무슨 감안할 수도 있을까? 증감할 수 있죠 얘도 삼차함수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또다시 다 성립해요 그럼 이 얘기야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으 으 으 그렸어 너네 저 빨간색 선을요 축구를 생각한다고 치면 여전히 접점하고 교점이지 믿고 있어요? 믿어요?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지금 눈이 감겨? 그래 잘하자 응 얘가 0이야 얘 얼마야? 오 굿 쉽게야 선생님 왜요? 왜요? 그치 자 이유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3 0 6이 얼마? 3 6 해서 다 또 몇 등분 된 걸까? 3 등 분이 된 거야 괜찮죠?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단계 좀 더 높이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림을 하나만 좀 다시 그릴게 선생님 이거 봐봐 그러면은 아주 스탠다드한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잡자 이렇게 쓰르륵하고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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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0이라고 잡고 내가 얘를 루트 3의 P로 잡고 얘를 마이너스 루트 3의 P로 잡는 건 또 내 무슨 유일까? 자유야 또 이러면 안 돼 어 증명이 일반적이지 않아 아 현우진 너무 직관적이야 그럼 내가 육감적이면 좋겠니?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오 우진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얘가 FX야 이것도 똑같아 근데 이거 문제풀 때는 엄청 많이 쓰는 아이디어예요 덥다 자 봐봐 그럼은 FX는 A에 X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P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미분을 또 하시면 돼요 A에 X의 3승 마이너스 3P의 제곱의 X가 되니까 F 프라임은 A에 3X제곱 마이너스 3의 뭐가 될까? P의 제곱이지 그럼 봐봐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잘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얼마일까? 플러스 마이너스 P야 얘가 P야 마이너스 P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좀 잘 보세요 요기가 변곡점이지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요기가 또다시 평균값 정리가 성립 반시점일 거야 1대 무슨 3이다? 루트 3이에요 1대 루트 3이야 아셔야 합니다 식을 쓸 때 깡패처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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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 얼마일까? 3 절편 바로 찍을 수 있다는 소리야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얼마? 어 마이너스 3 굿 그 다음에 그럼 또 확인돼요 으흐 P 0 마이너스 P 몇 P? 마이너스 2P 그쵸? 자 그럼 한 가지 더 요기에서도 마찬가지야 얘가 또다시 축으로 인정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끊었을 때 몇 대 몇? 1대 루트 3 얘도 이렇게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물어볼 건 없으니까 얘는 자 요기에서 얘도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알겠지? 알고 하셔야 돼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요기에서 1대 루트 3 이거는 약간 무리인 것 같고 요기에서 이 그림을 이제 보세요 얘가 K가 되잖아? 얘가 루트 3K 되는 거 맞죠? 근데 그림이 딱 비교가 되는 거는 루트 3K랑 2K 비교해서 누가 더 커요? 2K가 더 크지? 그래서 요기를 다 못 채우고 이렇게 일단 들어간다는 거야 거기까지 반영이 되지 그래서 아셔야 돼 그럼 이제 이 정사각형이 아니고요 직사각형 8칸 있죠? 카드 8칸에 저 3차함수를 완벽하게 뭐 할 수 있다?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자 3 곱하기 무슨 곡점이다? 변곡점이야 됐어요? 기억 잘하시고 이해하겠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3차함수가 있어요 그래요 세실근의 합이 3이에요 나왔어? 보자마자 변곡점 얼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굿 굿 굿 굿 굿 굿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아야 돼? 쌤 몰라도 사는 데는 당연히 지장이 없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생각 안 하거든요 어 변곡점이 있었지 아니야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아는 게 좋죠 그치? 자 고정도 일단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얘 1번하고 얘 2번 해가지고 증명을 다 해놨어요 그림 드시면 너네 딱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그치? 무슨 말 얘기했어? 그래서 일부러 페이지 배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184랑 185가 한눈에 들어오게 그냥 만들어 놓은 배치야 한 장 넘겨봐 그럼 출제 흔적은 뭐냐 186쪽에 얘 3번하고 얘 4번 있죠 자 요거는 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다이렉트로 2대1하고 1대2산 비율을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알고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뭐 이제 뭐 얘기를 하나 해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전파시킨 건 나라고 이제 확신을 하거든요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나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음새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함수야 분명히 특징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거 말고도 더 많죠 근데 궁금해 하지마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작년엔 그냥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접점하고 규점에 대해서 1대1대1이다 이 정도 설명했더니 나중에 가서 변곡점을 쓸 때 약간 불편해지길래 그 올해는 그냥 3 곱하기 무슨 곡점 지르고 가는 걸까 변곡점이야 3 곱하기 무슨 곡점 변곡점 그래서 3차 함수의 감상 포인트는 코끼리의 감상 포인트는 코예요 3차 함수의 감상 포인트는 뭐야 변곡점이야 그리고 곱하기 얼마 3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 그쵸? 자 기억 잘하시고 자 그러면은 음 제가 비율 관련해서는 다 설명드린 거고 이제 문제만 남았어요 자 그럼 또는 여기서 다시 확인이 돼요 어? 선생님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그어도 사말파고 이렇게 사말파인데 허근이면요 안 물어볼 거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그치 허근에서 합을 구하는 게 전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렇게 했다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 정도 하고 잠깐 끊고 이제 이어서 문제들을 하는지 볼 거야